누구도 왕타시키지 말아라.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아라.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라. 얼굴이 검은 어떠냐? 얼굴이 심은 어떠냐? 얼굴이 노랑은 어떠냐? 잘생겼으면 어떠냐? 못생겼으면 어떠냐? 장애옹은 어떠냐?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왜 이딴 예수님을 보내셨느냐?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니고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린 누구도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살아라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삶아 주신 거 아닌가? 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올 때 이렇게 갑자기 불러주시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의 천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님을 향해서 막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사님의 자녀분으로 아버지 잘 주신 거예요.